제니 제니 제니라고 어마어마하다 돼요 김재희 말하는 거야? 무조건 제니한테 있으니까 강남바닥 죄다 뒤져서라도 무조건 찾아와 너네들은 왜 이렇게 쟤를 찾는 건데? 난 승진에 있는 건 미친데 근데 만든다고 얘기해 누구야? 네 위에 나는 야이씨! 이 새끝 내가 한 번 끊은 것 같아 젤만 마무리되면 네가 원하는 꽃길만 걷는 거지 없어져야 되니까 제이랑 제이가 가지고 있는 거 니 같은 판이 아니라고 우리 절대 여기 못 벗어나 둘이한테 관심 끌고 적당히 조용히 살아 너 여기 들어온 진짜 목적이야 니들은 그냥 니들 방식대로 계속 고개해 나는 네 방식대로 할 겁니다 우리한테 조용히 팀플레이하기 좋잖아 그 더러운 커넥션 전부 세상에 풍부 될 겁니다 찾아야지 우리 애들 건너질게 시끌 미친랩 이북은 우리가부터 우리같은 아무것도 우리가 도서 필요없일 원우 이렇게 해야 우리